네, 우여곡절 끝에 검수 안박 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포가 됐는데요. 그러면 천하람 현장, 궁금한 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시행 4개월 후로 일단 해놨죠. 물론 일부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수사하기로 경과 규정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4개월 후가 시행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데요. 이미 인수위에서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수사기관 협의회를 실질화해서 경찰과 검찰이 조금 더 수사협조체계를 잘 갖춰서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어떤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인가 하는 논의를 당내 일각에서는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그런 논의는 공식화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 헌법 권한쟁이 심판을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해놓은 게 있고 또 검찰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이게 검찰로부터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해서 헌법소원도 하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헌법 쟁송들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 침해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바로 옆에 나와 계신 오신한 의원께서 그때 하셨던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 5대 4로 갈려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 의결 시간이 4시간 한 몇 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심의 의결권이 완전히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권한쟁이에서 원안이 유지가 됐는데 이번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너무 퇴근을 일찍 하고 싶으셨는지 안건조정위 같은 경우는 한 19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나오고 중재한 처리하고 수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전례에 미쳐서 봤을 때 심의 의결권 침해다라고 할 수 있는 위험 소지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법률과 의견을 듣고 싶은데 송금지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전통적으로 국회의 업무,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이로 해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헌법재판소가 그 절차에 하자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의 입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MB 압복 중에 미디어법 처리 강대로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저희가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했었죠, 민주당에서. 그때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통과된 법 자체에 대해서 무효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1920대 때 법사위에 있어서 법조위는 아니지만 지금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는 사실상 3분의 2가 해야 되니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위헌을 선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한쟁이 심판은 9명 중에 5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구성상 한 5분 정도가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 분이 만약에 손 들어주게 되면 저는 권한쟁이 심판에서 지난 공수처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완전히 형예화한 행태를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민주당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사보임됐기 때문에 그것이 의장의 권한이냐 의원의 권한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권한쟁이 심판이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의 경우는 상당수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손들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수한 바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죠. 지금 관심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나가냐 마냐 하는 것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건데 먼저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준정 의원 보시기에 이재명 고문 나갈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 박근근 원내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지방선거에서의 이재명 고문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드러내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나 인천 이쪽 지역 같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빙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재명 고문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는 또 여전히 팽팽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떻게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입니다만 이재명 고문만을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은 좀 더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빨리 조금 뛰어들고 다음 전당대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좀 약간 초조함이 느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금주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해 보궐선거 출마한다면 민주당 전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 기회에 보궐에 참여를 해서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더 이재명 후보의 고문에 대한 출마에 좀 더 무게를 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신환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인천 계양을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나간다고 하면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더라도 일단 계속 좀 흠집을 내자는 그런 의도로 들리더군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왕 두 분이 다 나갈 거면 한 군데 만나서 좀 진간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보기야 참 재미있지만 둘 다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좋은 지역으로 만약에 선택해서 가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당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 본인들의 그다음에 어떤 권력에 대한 프로세스를 위한 밑작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둘 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2년 뒤에 있을 총선에 대한 공천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야만 그다음에 대권으로 또 나갈 수 있다는 어떤 포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당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꼼수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꽃가마 태워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도 본인이 늘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나가겠다면 오히려 험지로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새로 합당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두 분이 분당갑 같은 데서 맞붙었다고 한다면 질 경우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텐데 대선도 아니고 거기에서 정치적 승부를 걸까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저는 출마를 거의 마음을 먹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합당 후에 국민의힘에서의 자기 위치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본인이 다음 대권을 또 꿈꾸게 된다면 저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 늘 안철수 위원장의 스탠스나 정치적인 모호성들 때문에 본인이 끝 뒤늦게 맨날 뒷붙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저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두루와 두루와 뭐 이렇게 하면 아니 5월 6일 날 해단식 하잖아요 인수위 그러면 5월 10일 날 취임식 참석하면 안철수 위원장은 당분간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총리도 안 한다고 했고 장관 추천도 안 받아들여줘서 하루 또 파업했고 돌아왔고 우리 그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 수석도 청와대 내부에 비서실에 해달라고 한 것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에 가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 것인가. 원내대표와 원외대표의 차이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러면 될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소위 막판에 그 욕을 먹어가면서 단일화를 하고 합당도 흡수합당이죠. 지금 존재감 없잖아요. 국민의당 사람들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 거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또 뭐 홈지로 가라.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런 얘기 하셨던데 저는 나간다고 올 6일 날쯤 결심을 밝힌다고 하면 이거는 분당갑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유정 의원님의 분석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요.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의 정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올드하다. 전형적인 틀에 박힌 길을 가려고 해요. 뭔가 원내에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총선에서 자기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이런 올드한 방식으로 정치가 이제 진행되지 않아요. 지난 대선 후보들도 다 이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저희 당의 지금 당대표도 이거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생각을 해야지 당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너무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갑, 이재명 상임고문은 계양으로 가는 엔딩이 저는 이미 그려집니다. 제가 어쩌다 두 분을 다 가까이에서 모셔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분이 이런 보궐선거에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진검승부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특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 승패를 결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특별히 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는 험지에 가라. 이 요구 자체가 저는 이유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실제 이분들이 나오실지 이거는 저도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나오실 것 같다. 네. 이런 정도입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있네요. 여기 안자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오신한 의원님은 또. 아니. 안자랄이시고.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해본 분들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안철수 위원장께서 정치적인 돌파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늘 이렇게 NCND로 모호하게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안철수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본인이 정말 큰 정치를 위한다면 저는 질러야 된다고 봅니다. 모호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언제 그런 세상이 올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게 다 됩니까? 자, 아무튼 두 분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는 조만간 밝혀지겠죠. 그런데 현아람 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견제구를 날리던데. 이준석 대표는 견제구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사익만을 생각한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으로 가주는 게 너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노원병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역구를 공유하는 관계면 원래 사익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는 거를 찬성을 안 하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인수위에서 마치 누군가를 낙점해서 윤 당선인의 뜻이다, 안철수 위원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걸로 마치 그냥 인수위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저희 당의 지방선거 공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항상 자기 브랜드가 공정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꼭 감아 없다, 경쟁해라, 경쟁해라 이런 거를 약간 본인의 신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누구 올까 궁금한데 이순자 씨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권양숙 여사는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소영 씨도 참석한다고 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을 초청한 것. 송금지 의원, 이 부분 혹시 논란은 없을까요? 충분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된 상태인데 그 가족을 국가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물론 당선인의 입장에서 당선인이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또 대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국민 감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차례의 갈등을 빚었던 주인공들이고 그런데 그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하는 가족들을 그 공식성상에 굳이 초청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선인께서 지금은 거의 마이웨이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 권양숙 여사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혹시 이순자 여사 초청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 모습 이런 거에 대한 게 더 오히려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청을 국민통합이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순자 씨 오는 게 국민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청도 초청이지만 덜컥 온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좀 지금 거리에서 봤던 제 기억으로는 이 진영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 정부 민주당 정부와 굉장히 친소관계가 더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 이순자 여사를 초청하는 것 자체가 통합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가족분들에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통합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것이 권양숙 여사께서 불참하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제 오신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저희 입장 측면이고 아마 노소영 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들 그게 없는데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무슨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무시무시하네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신아 의원 말씀처럼 그냥 역사 그 자체 그냥 흘러간 분들 모두에게 다 초대장을 보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북한도 아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리 배치가 그전에는 나란히 앉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앞뒤로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김준정 의원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같은 자리에서도 중요하죠. 나란히 있으면 좀 거시게 하지 않겠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견눈질더라도 보게 되는 이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도부만 참석했습니까? 통상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배우자들한테까지 다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죠. 290몇 명 의원들하고 배우자들 전부 다 보냈다는데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그냥 보궐선거 대선이었기 때문에 로텐도고래에서 한 500명 참석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4만 1천 명 정도 참석한다는 이 취임식에 가고 싶은 그렇게 절실하게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수한 바게 이 지금 상황에도 굉장히 서로 지금 공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도부 정도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딱히 우리가 갈 이유 없다. 이게 지금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도부 정도 가고 나머지 의원들 안 가는 걸로 해서 이런 걸 당론으로 정할 계제는 아니어서 각자 참석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합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꽃피는 5월에 정말 이렇게 대규모 4만 명 이상 참석하는 취임식은 헌정사상 또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에요.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 하면 두꺼운 코트를 입은 겨울철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29일이었으니까. 그런데 5월에 이렇게 대통령 취임하는 것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로텐다에서 조그맣게 했으니까 대규모 행사인데 꽃피는 5월에 멋진 취임식을 하고 싶겠죠. 그럴 때 더 많은 기쁨과 축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호신환 의원 지금 분위기는 좀 반쪽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수위 과정에서 허니문 기간이 전혀 없었고 특히 마지막에 검수 한박을 밀어붙이면서 또 여야가 대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첫날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모두가 참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국민들께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식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면서 또 여야 협치를 이끌어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 사실 당선 이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 보면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공공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찬한한 면정 보시기에 누구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정권을 진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이번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수 한방 국면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 굉장히 여러 차례 민주당에 있는 뭐라고 했죠? 양식 있는 분들, 민주당 내에 계시는 좋은 분들이랑은 우리가 또 협치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물론 저희가 중재안에 한 번 중재를 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이번에 사실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물론 우리도 협치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과연 협치를 할 의지가 있냐 과연 민주당이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냐 왜냐하면 그쪽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온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우리도 같이 박수를 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분과는 이 협치라는 목소리를 내기가 양쪽 모두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 건 맞습니다. 성금주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도 사실 야당 의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로텐도울에 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임식에도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좀 시간 되시면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거는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개인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고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청와대의 역사를 다 부인하면서 또 전 정권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5년간 노력한 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협치를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 아닌가 양쪽의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송금주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 같은 신사들이 더 많이 좀 정치판에 있으면 정치가 좀 더 근사해질 것 같은데요. 근사해지기도 할 것이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당선인이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다 됐습니까? 예. 숙력해서 신사를 폄하하다니 한 방에 보내버리십니다. 아니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남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의장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공계 시사일본지 내일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